안녕하세요 곽기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예측변수로부터 3개 이상의 사건, 즉 3개 이상의 범주를 갖는 결과변수의 사건 발생 확률을 예측합니다. 예를 들어 결과변수가 기업의 신용등급을 나타내고 신용등급은 A, B, C 3개의 범주를 갖는다고 했을 때 예측변수를 바탕으로 기업의 신용등급이 A일 확률, B일 확률, C일 확률을 예측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사건 발생 확률은 새로운 케이스의 소속 범주를 예측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신용등급이 A일 확률, B일 확률, C일 확률을 비교해서 가장 큰 확률값을 갖는 범주로 기업의 신용등급을 예측합니다. G개의 가능한 범주가 있을 때 다항 로지스틱 회귀모델은 이와 같은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결과변수 Y는 G개의 가능한 값을 갖습니다. 다시 말해서 G개의 가능한 사건, G개의 가능한 범주를 갖습니다. K를 사건이라고 했을 때 P, K는 사건 K 발생 확률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서 결과변수 Y가 사건 K의 확률, 결과변수 Y가 범주 K에 속할 확률을 나타냅니다. P와는 기준 범주인 사건 1 발생 확률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서 결과변수 Y가 사건 1일 확률, 결과변수 Y가 범주 1에 속할 확률을 나타냅니다. 기준 범주는 여기에서처럼 일반적으로 첫 번째 범주가 사용되거나 마지막 범주 또는 가장 많은 빈도를 갖는 범주가 사용됩니다. G개의 범주가 있을 때 총 G-1개의 다항 로지스트 회계 모델이 생성이 됩니다. 이 회계식을 다시 보시면 K는 2부터 G까지의 값을 갖습니다. 따라서 이 수식은 사실은 G-1개의 회계식을 나타냅니다. K가 2일 때, K가 3일 때, K가 4일 때, 그래서 K가 G일 때까지 총 G-1개의 회계식을 표현해 줍니다. 여기서 기준 범주로 사용되고 있는 첫 번째 범주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주당 하나씩 기준 범주에 대한 로그 5주를 설명하는 회계 모델로 정의됩니다. 예를 들어 결과 변수가 신용 등급이고, 그 신용 등급의 범주가 A, B, C 3개가 있을 때 다항 로지스트 회계 분석을 수행하면 두 개의 회계식이 생성이 됩니다. 기준 범주를 신용 등급 A라고 했을 때 신용 등급 B 대 신용 등급 A의 로그 5주를 종속 변수로 하는 회계식이 하나 생성이 되고 신용 등급 C 대 신용 등급 A의 로그 5주를 종속 변수로 하는 회계식이 또 하나 생성이 됩니다. 이러한 다항 로지스트 회계 모델의 양변에 지수함수를 취해서 P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와 같은 각 범주별 사건 발생 확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확률값은 새로운 케이스의 소속 범주를 예측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케이스에 대해 각 범주별 발생 확률을 예측한 후 가장 큰 확률을 나타내는 범주로 분류합니다. R을 이용해서 다항 로지스트 회계 분석을 수행하는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Effect Starts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PID 데이터셋을 이용하겠습니다. PID 데이터셋은 미국의 유권자 944명의 정치 성향 데이터입니다. 모두 6개의 변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6개의 변수 가운데 PID 변수는 유권자의 정치 성향을 나타내는 변수로써 다항 로지스트 회계 모델을 구축할 때 결과변수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PID 변수의 범주를 살펴보면 유권자의 정치 성향은 Democrat, Independent, Republican 이 세 가지 이용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5개의 변수는 유권자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입니다. TV 뉴스 변수에는 유권자가 지난 일주일간 TV 뉴스를 시청한 일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컴 변수에는 소득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Education 변수에는 교육 수준이 기록되어 있고 Low와 High 두 가지 범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Age 변수에는 유권자의 나이가 저장되어 있고 Population 변수에는 유권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인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5가지 유권자 특성을 이용해서 유권자가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질 확률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VGAN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VGLM 함수를 이용해서 다항 로지스트 회계 분석을 수행하겠습니다. VGLM 함수의 첫 번째 인수에는 결과 변수와 예측 변수를 포멜라 형식으로 지정합니다. Family 인수에는 결과 변수의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함수를 지정합니다. 여기에서 결과 변수는 다항 분포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다항 분포를 의미하는 Multinomial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인수에는 예측 모델을 생성할 때 사용할 데이터 세트를 지정합니다. 여기에서는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 데이터 세트를 모두 예측 모델을 생성하는 데 사용해 보겠습니다. 다항 로지스트 회계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별도의 변수로 저장하겠습니다. 분석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Summary 함수를 사용합니다. Summary 함수의 VGLM 함수로부터 반환된 모델 객체를 지정합니다. 다항 로지스트 회계 분석은 결과 변수가 G개의 범주를 가질 경우 G-1개의 모델을 추정합니다. 여기서 결과 변수인 정치 성향을 나타내는 PID 변수에는 3개의 범주가 있기 때문에 2개의 회계 모델이 생성됩니다. 출력 결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2개의 절편과 각 변수당 2개씩의 회계수가 계산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교육 수준을 나타내는 Education 변수는 범주형 변수이기 때문에 모델 내에서 더미 변수로 자동 변환됐습니다. 로우는 기준 범주로서 0으로 코딩되고 하이는 1로 코딩됩니다. 여기 더미 변수명 Education High는 원래의 변수명 Education에 1로 코딩된 범주명 하이가 붙어서 자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VGLM 함수는 마지막 범주를 기준 범주로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마지막 범주는 Republican이기 때문에 Republican이 기준 범주로 사용됩니다. Republican이 기준 범주이기 때문에 추정된 2개의 회계 모델은 이와 같이 Republican에 대한 나머지 2 범주의 로그오즈를 각 예측변수의 회계계수의 선형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각 예측변수의 회계계수는 다른 독립변수들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 해당 예측변수의 한 단위에 증가가 가져오는 로그오즈의 변화량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Democratic 대 Republican 회계 모델을 보면 뉴스를 시청한 일수가 하루 늘어나면 로그오즈는 0.044만큼 증가합니다. 교육수준의 한 단위의 증가는 로그오즈를 0.289만큼 감소시킵니다. 교육수준이 한 단위 증가한다는 얘기는 교육수준이 로우에서 하이로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은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로그오즈는 0.017만큼 감소합니다. 하지만 로그오즈는 그 자체로 해석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당 로시티 회계 모델의 양변에 지수함수를 취해서 결과 변수를 로그오즈가 아닌 오즈로 변화합니다. 이렇게 결과 변수가 오즈인 회계 모델을 만들게 되면 새롭게 계산된 회계수를 이용해서 예측변수 한 단위의 증가에 따른 오즈의 변화 비율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즈의 변화 비율, 즉 오즈비는 다른 예측변수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 예측변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어떤 한 범주에 속할 확률이 기준 범주에 속할 확률 대비 몇 배나 큰지 혹은 작은지를 의미합니다. 회계 모델의 회계계수를 지수함수 값으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먼저 COEF 함수를 이용해서 회계 모델부터 회계계수를 추출한 다음에 추출한 회계계수에 EXP 함수를 적용합니다. 출력된 결과에서 숫자 1이 나타내는 것은 디모크리트 대 리퍼브리컨 회계 모델입니다. 숫자 2는 인디펜던트 대 리퍼브리컨 회계 모델을 의미합니다. 디모크리트 대 리퍼브리컨 회계 모델의 오즈비를 보면 뉴스 시청일수 오즈비는 1.045입니다. 뉴스 시청일이 하루 늘어날 경우 디모크리트일 가능성이 리퍼브리컨일 가능성에 비해 4.5% 증가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교육 수준에 대한 오즈비를 보면 0.749입니다. 교육 수준 한 단위의 증가는 디모크리트일 가능성을 리퍼브리컨일 가능성 대비 25.1% 감소시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서 교육 수준이 로우에서 하이로 바뀌면 디모크리트일 가능성은 리퍼브리컨일 가능성에 비해서 25.1% 작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TV 뉴스 변수와 에듀케이션 변수는 0.17과 0.10으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율은 해석할 때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득에 대한 오즈비도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에 대한 오즈비는 0.984입니다. 소득 한 단위를 증가시키면 디모크리트일 가능성이 리퍼브리컨일 가능성에 비해 1.6%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합니다. 그래서 소득의 변화는 디모크리트일 가능성과 리퍼브리컨일 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항 로지트 휘기 모델에 의한 각 범주별 예측 확률은 Fitted 함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각 케이스별로 디모크리트, 인디펜던트, 리퍼브리컨으로 분류할 확률이 추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Fitted 함수를 이용하여 추정한 확률은 예측 모델 생성을 위해 사용한 데이터셋에 포함된 각 케이스별 사건 발생 확률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데이터셋에 대한 사건 발생 확률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Fitted 함수를 사용합니다. Fitted 함수의 첫 번째 인수에 다항 로지트의 휘기 모델을 지정하고 New Data 인수에 사건 발생 확률을 추정할 새로운 데이터셋을 지정합니다. 결과를 확률로 출력하기 위해서는 Type 인수에 Response를 지정합니다. 이렇게 Fitted 함수를 실행하면 New Data 인수에 지정된 데이터셋에 각 케이스별 사건 발생 확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모든 데이터를 예측 모델을 생성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셋을 하나 생성을 해서 예측 변수의 수준에 따라 사건 발생 확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 예측 변수의 값은 변화시키고 나머지 다른 예측 변수는 평균으로 고정한 가상의 데이터셋을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 수준이 정치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서는 교육 수준을 Low와 High 두 가지 수준으로 변화시키고 동시에 나머지 예측 변수 값은 평균으로 고정한 가상의 데이터셋을 생성을 합니다. 교육 수준으로 배에이터셋을 부정되는 척 변수 요구 할 수준으로 변화시키고 들을 화가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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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측 결과를 보면 교육수준이 증가하면 다시 말해서 교육수준이 로우에서 하이로 변화하면 디모크리티일 확률은 41.7%에서 38.5%로 감소합니다. 반면에 리퍼브리커니일 확률은 29.8%에서 36.7%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교육수준과 정치성향 간에는 관련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교육수준의 증가가 디모크리티일 확률을 감소시키고 리퍼브리커니일 확률을 증가시키긴 했지만 교육수준이 높건 낮건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디모크리티로 분류될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교육수준과 정치성향 간의 명확한 영향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앞서 살펴봤듯이 교육수준의 회계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득수준의 변화에 따라서 정치성향 예측 확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변수들은 고정한 채 소득만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에듀케이션 변수는 모두 로우 수준으로 고정을 시킵니다. 소득 변수의 소득값은 20에서 100 사이 범위 내에서 20씩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연속형 변수들은 모두 평균값으로 고정을 합니다. 생성된 새로운 가상의 데이터를 보시면 소득은 20에서 100까지 20의 간격으로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변수들은 모두 같은 값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predict 함수를 실행해서 사건 발생 확률을 추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셋과 함께 사건 발생 확률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출력 결과를 보면 소득이 20에서 100으로 변화함에 따라 디모크레트로 분류될 확률은 52.5%에서 22.9%로 줄어듭니다. 반면에 리퍼블리콘으로 예측될 확률은 24.2%에서 39.6%로 증가합니다. 정치 성향별 예측 확률을 소득군별로 보면 소득이 20에서 40 사이인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디모크레트로 분류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반면에 소득이 80에서 100 사이인 고소득층에서는 리퍼블리콘으로 예측될 확률이 가장 큽니다. 따라서 소득과 정치 성향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리퍼블리콘 성향의 유권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한 다른 예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메스 패키지에 포함된 FGL 데이터셋을 이용하겠습니다. FGL 데이터셋은 214개의 유리 조각에 대한 성분 데이터입니다. 모두 10개의 변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0개의 변수 가운데 마지막에 있는 타입 변수는 유리 조각의 유리 유형을 나타내는 결과 변수입니다. 타입 변수의 범주를 살펴보면 이와 같이 모두 6개의 범주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리 조각은 이 6개의 유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나머지 9개의 변수는 유리 조각에 대한 성분을 표현해주는 변수입니다. 이 9개의 성분 데이터를 이용해서 유리 조각의 유리 유형을 예측하는 다항 로지스틱 회귀모델을 생성해보겠습니다. 데이터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의 값을 보시면 변수 값의 범위가 굉장히 다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수점 이하의 값을 갖고 있는 변수도 있는 반면에 10단위의 값을 갖고 있는 변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측 변수의 범위가 다양할 경우에 예측 변수를 그대로 사용해서 예측 모델을 만들 경우에 예측 정확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예측 변수의 범위가 다양할 경우에는 먼저 예측 변수를 표준화하는 전처리 작업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예측 변수를 표준화해서 새로운 데이터셋으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처음 9개의 변수까지가 예측 변수이기 때문에 처음 9개의 열에 대해서만 스케일 함수를 이용해서 표준화합니다. 그리고 10번째 결과 변수를 표준화한 데이터 옆에 열로 붙여서 원래의 데이터셋과 같은 형태의 구조로 생성을 합니다. 그런 다음 데이터셋을 예측 모델 생성을 위한 훈련 데이터와 예측 모델의 예측 정확도 검증을 위한 테스트 데이터로 분할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7대 3의 비율로 분할해 보겠습니다. 샘플 암수 이용해서 전체 데이터셋으로부터 70%에 해당되는 행의 인덱스를 추출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인덱스를 이용해서 전체 데이터셋으로부터 70%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추출해서 훈련 데이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테스트 데이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관측값의 개수를 계산하고 범주별 빈도를 산출해 보겠습니다. 훈련 데이터로는 149개의 표본이 선정이 됐고 테스트 데이터에는 65개의 표본이 포함이 됐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이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다항 로시드 회계 모델을 생성하고 회계 모델의 성능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NNET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멀티놈 함수를 이용하겠습니다. 멀티놈 함수의 첫 번째 인수에는 결과 변수와 예측 변수를 포뮬레 형식으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인수에는 훈련 데이터를 지정합니다. 써머리 함수를 이용해서 분석 결과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멀티놈 함수는 첫 번째 범주를 기준 범주로 사용합니다. 여기에서는 WinF가 첫 번째 범주입니다. 따라서 WinF가 기준 범주로 사용이 됩니다. 결과변수에는 6개의 범주가 있기 때문에 5개의 절편과 각 예측 변수별로 5개의 회계계수가 계산이 됩니다. 멀티놈 함수는 회계수에 대한 유의확률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계수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유의확률을 계산해 줘야 됩니다. 회계계수를 표준호차로 나누어서 G값을 구할 수 있고 이렇게 계산한 G값을 이용해서 유의확률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G값을 이용해서 유의확률을 계산합니다. 표준 정기음포상에서 양쪽 꼬리분의 면적을 계산하면 됩니다. 피노망수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G값의 절대값을 취한 다음에 표준 정기음포상에서 G값까지의 누적확률을 계산합니다. 이 누적확률을 1에서 빼면 오른쪽 꼬리분의 면적이 계산이 되고 그 값을 2배하면 양쪽 꼬리분의 면적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을 P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P는 각 회계수에 대한 유의확률이 됩니다. 출력을 해보시면 각 회계수별로 유의확률을 볼 수가 있습니다. PREDICT 함수를 이용하면 생성한 예측 모델을 바탕으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예측 확률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PREDICT 함수의 첫 번째 인수에는 다항 로시드 회계 모델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뉴데이터 인수에는 예측 대상 데이터를 지정합니다. 여기에서는 테스트 데이터를 지정합니다. TYPE 인수에는 예측 유형을 지정합니다. TYPE 인수의 PROPS를 지정하면 회계 모델에 의해 추정된 확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각 유리 유형별로 추정된 예측 확률 옆에 실제 유리 유형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측 확률과 실제 범주 간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높은 예측 확률을 갖는 범주가 예측 범주로 선택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각 케이스별로 예측 성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WinF의 확률이 가장 크기 때문에 WinF로 분류가 될 겁니다. 그런데 실제 유리 유형도 WinF이기 때문에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예측 모델에 의한 예측 결과와 실제 결과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예측 정확도를 산출해 보겠습니다. 가장 높은 예측 확률을 갖는 범주를 예측 범주로 선택합니다. max.car 함수를 사용하면 가장 높은 예측 확률을 갖는 열의 인덱스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출한 열의 인덱스를 이용해서 이 인덱스에 대응되는 열의 이름을 선택하면 그 열의 이름이 예측 범주가 됩니다. 이렇게 선택된 예측 범주를 예측 확률이 저장되어 있는 변수와 동일한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변수에는 더 이상 예측 확률이 아니라 실제 예측 범주가 저장이 됩니다. 실제 유형과 예측 유형 간의 혼동행렬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생성된 혼동행렬을 보면 뭔가 부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유형의 범주의 순서와 예측 유형의 범주의 순서가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력되는 범주의 순서를 동일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팩터 함수를 이용해서 범주의 출력 순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레벨 진수와 레이블 진수에 순서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테스트 데이터셋의 범주의 레벨을 지정합니다. 혼동행렬을 다시 생성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유형과 예측 유형 간의 범주의 출력 순서가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혼동행렬의 대각선에 있는 수치는 예측 모델을 위해서 정확히 예측된 빈도를 나타냅니다. 예측 정확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측 정확도는 63.1% 정도로 계산이 됐습니다. 끝으로 좀 더 안정적인 성능평가를 위해 100개의 표본을 생성해서 교차검증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100개의 표본 각각은 70%의 훈련 데이터와 30%의 테스트 데이터로 구성하겠습니다. 먼저 교차검증 결과를 저장할 빈 숫자 벡터를 생성합니다. 100번의 루프를 돌면서 차례대로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생성하고 모델을 생성을 하고 예측을 하고 예측 정확도를 계산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모델을 생성합니다. 생성한 모델을 바탕으로 예측 확률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예측 확률을 예측 범주로 변환합니다. 끝으로 예측 정확도를 계산해서 숫자 벡터에 저장합니다. 100번의 루프를 돌리는 작업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00개의 예측 정확도가 저장이 되었습니다. 요약 통계량을 산출해 보겠습니다. 최소 46.1%에서 최대 73.9%까지 예측 정확도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60% 정도의 예측 정확도를 보여줍니다.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냥 예측 정확도의 분포를 상자도표로 그려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음 로지스틱 회기 분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